간다 어... 마오카이라 OSOLZ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도란 갈지 도란 방패 갈지 좀 애매한데 도란 검갈성? 애매하긴 한데 롱소드? 그럴까? 롱소드가 낫겠지 어차피 이걸로 피읍 가야 되니까 그치? 그래 롱소드 가자 가자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암호모 조잘조잘 되네 내 활력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았어 좋아 좋아 됐어 호응했어 형 방제 좀 바꿔줘요 어 왜 어 알았어 승급전 승급전 완료 아아 승급전 1승 1패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구나 전장으로 승급전 음? 1승 1티 1승 1패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구나 아까 승급전 마지막판 볼라고 승급전 부정 롤 세상으로 안 바꾸나요 탁쳐 너 때문에 부정적으로 변할 것 같아 아아 이보기 한별이 님이셨구나 하하하하하하 이보기 한별이 님이셨구나 어쩐지 말이 이상하게 잘 보이더라 역시 좋아좋아 조심 좋아 조심 조심 스킬을 안 찍는 컨셉인가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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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거 찍으려고 그러는 거야 1레벨때는 어차피 큐도 분노 모은 다음에 쓰는 거니까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보다가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형 맵 가려요 형 맵 가려요 맵 보기 싫으면 니가 그 부분에 포스트잇으로 붙여임마 형 구차 않게 하지 말고 알았어? 형은 너는 안 구차는데 니가 말 거는 건 구차나 야 이거 뭐냐 이거 왜 이렇게 세냐 아야 아 힐 키워던데 진짜 좋아좋아 퍼블각이네 진짜 조심해야겠다 어 Q 하나 더 올리자 W는 좀 이따 올리고 듀땅님 팬가이 감사합니다 오늘 긍정롤이 아니네요 형 아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할 거예요 긍정롤인듯 긍정롤이 아니네요 너무 그 긍정롤을만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말을 지어내질 못하겠어 이 하나 스마트 깁 빼야지 좋아 좋았어 어 죽었을 때 저기 자기암니알 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아 말만이 긍정적이지 콜백이 싫더라고 죽었어 제작구 자비암니알 저는 괜찮아요 당신들이 옆에 있으니까 그럼 뭐해 죽었는지 콜백이 싫더라고 뭔가 요즘 사람들은 승리의 아이콘을 원하거든 난 좋아요 너는 내 모든 모습을 좋아하게 될 거야 내가 그게 만들테니까 내 최악의 악몽 조심조심 하나 먹고 좋았어 W 하나 좋았지 전장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까지않고 좋아 이게 바로 나 틀린다미요 아니겠습니까 마오카이가 저것도 빠졌거든요 전면에도 넌 이제 죽었다 다음에도 좋았어 좋아 좋아 마오카이 그냥 이기면 이기는데 왜 빠졌지 당연히 빠지지 그냥 했으면 내가 Q로 힐을 채워가지고 역강강했을 테니까 당연히 빠져야지 마오카이 있다면 이거 안 돼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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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 안녕 나 빌지워터 사러 가요 수고하셈 맨탕이었습니다 빌지워터 오케이 어 신발도 살 수 있네 아 못사네 세 개랑 와드도 하나 사자 오케이 고고고 형 빌지워터 돈이 부족해요 친구야 처음에 하위템인 롱소드를 샀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지 않단다 손쉬운 사냥이 되겠군 아 롱소드 샀구나 그렇지 게임에 집중해야지 롱소드도 못봤다는건 니가 게임에 집중하지 않았다는거고 게임에 집중하지 않으면 방송이 재미가 없어 게임에 집중해야 방송이 재미있는거야 니가 나고 내가 너라고 생각해야 그것이 바로 유대감이야 좋았어 어 어 온다 온다 이렇게 와두면 상관없지 지금 쫓아가지 말아야지 먹어야 되니까 지금 듀오 중인거 아니요 듀오는요 다음주에 합니다 다음주에 목요일날 10시에 상하먹님이랑 듀오가 있어요 듀오방송 보고싶으신 분들은 그때 오시면 제가 재밌게 듀오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골드 못갔지만 헤멀님은 가세요 내가 골드가려고 노력할때 너는 내 방송을 보니까 골드를 못가는거야 하지만 걱정마 내가 너의 꿈을 대신 이뤄줄거야 나는 너의 꿈을 대신 이뤄주는 대신맨이니까 월급도 내가 대신 받아줄까 나는 대신맨이니까 나의 꿈을 대신 이거 먹자 아 이거 왜 이렇게 안다냐 무사하고 왜 이렇게 안다냐 도란 링 두개인데 왜 이렇게 안다냐 이거 뭐 잘 키우고있다 잘 키우고있어 와 마디가 나고 예비군 대신 좀 가주세요 예비군 대신 가면 주민등록증 검사할때 아닌거 알아요 성형수술로 2억원을 써도 안되는 얼굴이 거기 딱 있는데 그걸 누가 하면 돼 차이가 너무나잖아 좌우가 분노모와서 유치하 돌면 다이브 바로 치세요 정말요 죽으란 소리죠 알겠습니다 조심조심 몽신사님 감사합니다 어휴 크리가 안떠 이상하다 원래 크리가 잘 뜨는데 아 네 이 자식이 야스 닭다리를 마스터해야지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아 아 아 아 아씨 왜 먹어 킬도 먹고 미니언도 먹고 다 먹냐? 킬은 뭐 나한텐 500원짜리 킬 아니면 다 어시야 알겠냐? 내 검을 따르라 좋아 500원짜리 아니면 미니언도 다 내꺼다 알겠냐? 내 검을 따르라 좋아 좋아 왜 이렇게 인성이 그래요? 아 시청자분이세요 아미모님 전파니터 같이 했어요 조심 도망가자 집에가서 몰락 사오자 이제 몰락 근데 몰락 전에 스태프 까는게 낫지않나? 어? 500원짜리 미니언이 어딨어 아하하하하하 뭐야 뭐야 얘 왜 이런말하는거야 아 내가 미안 오케이 이해 못했으니까 내 잘못이다 이해 잘하게 말해줬야되 그치? 내 잘못이야 가자 고고고고 몰락부터 가는게 맞나? 코어템 하나 올리기 전에 스태틱 올려야되는거 아닌가? 전장으로 오 야 이거 에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몰락 가는게 맞아요? 그래? 니가 뭘 알아? 니가 나보다 잘해? 니가 나보다 잘해? 그래? 스태프 맞나보던가 몰락가는게 맞나보던가 좋아 벌써 2킬이나 했잖아 마오칼이 아마 엄청 못먹었을걸 CS6C9게 많이 먹었네 근데 CS6C9게 엄청 못먹었을거라는데 좋아 긍정롤을 안한다면서 방제적인 긍정롤상이에요 방제를 긍정롤상으로 해야지 그걸 검색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은데 방장님 왜 반말해요? 아 안녕하세요 김성무님 저는 친한사람하고만 반말해요 그래서 지금 존댓말을 사용하고 다 쓰고 있어요 성무님 수고하세요 와딩 하나 하자 여기다 혹시 모르니까 뒤에서 뒤통수 치면 어떡해 어 왔다 왔다 마오칼이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뭐 뭐 뭐 뭐 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궁을 왜? 궁, 궁 너무 빨라지, 아니 근데 늦게 쓰는거랑 똑같은거 아니야? 뭐? 뭐 달라진게 있나? 늦게 쓰나, 빨리 쓰나 똑같은거 아니야ety 아아!! 피가... 막, 마지막에 쓰면 그만큼 피 다 까인 다음에 피를 소모한 다음에 쓸 수 있구나 하하 내가 이런 실수를 아직도 사람인 사람이구나 내가 어 아직도 사람같은 어 그런게 남았어 나는 살인기계인줄 알았는데 내가 아직도 내가 사람이야 어 아 안되지 안되지 사람이라면 이거 먹으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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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 안되 쓰린다미한테 쓸모도 없는걸 왜 먹어 차라리 카타리나가 쿨감하는게 낫지 아문무가 먹고 낚지 그래 이걸 먹은디 아문무가 왜 왜 왜 먹어 그러면 아까 니가 먹은 미니언인줄 알았어 그러면 되겠다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공명정대함의 대명사인 내가 할게 아니에요 그럼 안되 몽신사님 감사합니다 이걸 이제 밀어봐야지 와딩하나 가만히 있지 아 물이나 한잔 먹어야겠다 아 아 맛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와드에요 와드를 모래 와드바운 감히 미니언 따위가 내꺼를 손대자니 손을 저리 치우시오 안오나 아무도 아무도 안오나 아무도 안오나 판 끝날 때까지 두번밖에 못쓴 나야 누움을 가라니 그게 무슨 막말이야 나한테 좋았어 여기 비켜 이거 맞고 갈거니까 나 좋았어 1500원 모으고 집에 가야겠다 프린은 캐리가 가능한 카리이네 캐리하는거 보여 드릴께 거의 근데 캐리 각이야 지금 CS도 엄청 달라져갖고 빠져야 날개일은 케일 아! 아아악! 아아악! 아 내가 그니까 아까 내가 궁 그렇게 쓰는 거 내가 내 나름대로는 그렇게 쓰는 게 맞다고 했잖아 그니까 나를 믿어 내 스타일이 맞다니까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된단 말이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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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맞지? 솔직히 맞지? 여러분들? 내 스타일도 해야 되는 거 맞지? 아 맞다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아까 그렇게 해야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그 끝에 쓰라 그러지 못쓰잖아 결국엔 이런다니까 내가 내가 딱 쓰게 딱 냅둬 알았지? 알았지? 내가 딱 쓰게 나 냅둬야 돼? 알았지? 아까 딱 썼으면 그래도 페일은 자꾸 죽었지 않았지? 몽신사님 감사합니다 아까 쓰고 딱 썼으면 내가 저건 자꾸 죽었는데 간다 좋았어 손쉬운 사냥이 되겠군 간다 합리화하지 마라 꼬선 앞다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는 유채화 할게 하하하하하하 W 하나 올리고 좋아 조심하자 하하하하 호텔 호텔 하드되었습니다 호텔 좋아 좋아 호텔 오 개노잼이요 형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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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노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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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살려주세요! 아모나 저래 살려주세요! 이건 안돼 이건 안돼 이건 안돼 도망가야 돼 마오카이 마오카이 2 마오카이 아 아이고 2를 잘 췄어야ность 한 번 따라온 다음에 2를 써야 되는데 이게 리신 2랑 똑밠네 끝까지 따라오게 되네 2는 왜 안 쓰나요? 좀 더 모은다는 키를 Kop 마지막에 스킬을 안껴 닿되는데 마오카이가 아고 아고 굶는다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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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아고 아고 다들 모여야해 어 아무무가 굶을 쓸 때 내가 최소 두명 정도를 빈사상태로 만들게 그걸 너희가 막타치면서 파밍하면서 한타할때마다 강해지자구 오케이 오케이 간다 카타 너는 오더 채팅 잘 못보니까 카타 오톡할게 좋았어 탐 먹고 탐 먹고 나 탐 먹고 좋아 좋아 노잼이라고? 이승철씨? 울팍팍해 좋아 좋아 요 요 요 온다 온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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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낚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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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였어 아고 이러면 이거 힘든데 일단은 일단 빠져야되요 이거 나올때까지 어 핑크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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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무 여자분 같아요 아니야 남자야 세상에 얼마나 여자를 못만나봤으면 불빛빛 이 녀석 아무무를 여자라고 항상 중계방리 감사합니다 여자라는 생물은 말투자체가 틀려요 엄청 아리답죠 저 사람은 그냥 섬세한 남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조심 궁맞으면 죽어 조심 오 오 오 개굿 오 개굿 오 개굿 어 질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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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나이습니다 집에 다녀올게 골렘 먹고 꺼져 꺼져 아무 무 꺼져 꺼져 꺼지라구 부럽지 고마워 강대성님 임이다님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 아 아 나 BF 사야하는데 다음에 사지 뭐 다음에 사지 뭐 다음에 사지 뭐 나도 포장 사야돼 포션 BF 오 피타고라스 샘 고고고고 집에 가자 오케이 피곤아 치수열이 뭐야 피곤아 치수열이 뭐야 더 어려운거 하나 말해주세요 내가 쟤 발라버릴게요 더 어려운거 하나 말해주세요 지존 어려운 지존 어려운 정리 하나 말해주세요 지존 어려운거 하나 알려달라구요 지존 어려운거 페르마의 대정리 알아? 어? 페르마의 대정리 아냐고 어? 어? 작용과 반작용에 대해서 아 칼 쪽 뺐다 상당히 지금은 상당히 지금은